안녕하세요 노릇에 내가 노릇에 햇빛 좀 찔려고 어깨가 아파서 그러면 못 끈다 어깨가 아픈데 왜 이렇게 못 끈냐 다리 다 나셨어요 이제? 다리? 팔이지 팔 어 다리 차 온다 여기 있다 여기 놀이터에 좀 데리가줘 놀이터에? 어깨 좀 오른쪽 어깨 좀 받쳐가지고 오른쪽 어깨? 어 오른쪽 어깨 차로 태워다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여기가 가까운데 저 어디 가야 돼서 차 타고 차 갖고 올게요 하구 여기가 이슢 손 어른 잡 으 웃음 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Get 여기 타세요 여기 타세요 다리! 다리 집어넣어 아이고! 우린 왜 사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할머니 엄청 건강했었는데 원래? 작년에 원래 건강체셔야 그런데 이렇게 다리다 다리에 엉덩이... 다리 깨고나서 이렇게 바보같다 다리 어디서 넘어지셨구나 응 그렇지 엉덩 방아를 찍어가지고 여기 깨져 그래도 뼈가 잘 붙어서 다행이야 아이고만 이 사람 사는 거냐 아이고 살고 싶지도 않다 햇빛 들어오면 여기 소독 좀 하려고 네 그래 여기 오셔다 드릴게 고맙다 문 열어드릴게 몬한테 아이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고맙네 아이고 햇빛 잘 뜨세요 네 네 네 빨리 할게요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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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